열정적인 남자, 아주 똥똥한 남자 지금 장미를 닮은 여자의 주인공 이정원 가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이 작사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떠난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이 노래를 작사를 해서 한 번 불러보자 무명생활 20년 됐는데 못 떠서 한 번 떠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들어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미를 닮은 여자 인정원 가수의 타이틀고 이런 걸 따라서 신경을 써 당신은 장미를 닮은 여자 인정원 가수의 타이틀고 세상은 정국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당신은 동원인 모두가 남만들고 세상이 옳게 하고 당신은 동원인 모두가 남만들고 세상이 옳게 하고 믿는다 믿는다 잊을 수 없는 사람 당신은 다시 도시 정미를 닮은 여자 그러나 그러나 나만의 사랑을 맞아 당신은 동원인 모두가 당신은 동원인 모두가 당신은 잔뜩에 닿는 여자 당신과 내가 하나인데 세상 정주가 내 것들 당신이 너란위에 모두가 낱만 같더러 세상이 온통 다 못 같더러 그래도 하루는 이 날은 뜨겁게 사랑한 사람 믿는다고 잊을 수 없는 사람 당신은 다시 놓치기 청미를 닮은 여자 그래도 함께 나만의 사랑은 당신은 다시 놓치기 청미를 닮은 여자 당신은 다시 놓치기 청미를 닮은 여자 노래도 함께 나만의 사랑은 당신은 다시 놓치기 청미를 닮은 여자 청미를 닮은 여자 당신은 다시 놓치기 니다.